자 오늘 뉴스 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삐아기 정동원과 관련해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동원이 데뷔 이후 첫 번째 정규앨범을 지난 17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의 정규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정규앨범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가온 차트의 주간 리테일 앨범 차트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해서 역시 트로트의 신동의 크라스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정동원이 가온 주간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앨범 중에서 1위의 판매량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삐아기의 파워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정동원이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걸그룹들을 제치고 정상에 우뚝 섰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가온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리테일 차트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동원이 이렇게 당당하게 제일 앞쪽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티아라가 있고요. 몬스타엑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걸그룹들입니다. 투아이스도 있습니다. 이달의 소녀도 있습니다. 이들을 제끼고 앨범 차트에서 당당하게 정동원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입니다. 정규 앨범 발매와 관련해서 또 이명웅이 지원사격을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명웅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동원군의 첫 정규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동원군의 한층 성숙해진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멋진 노래들. 우리 함께 들어보아요. 축하해 동원하라고 하는 글을 올리면서 정동원의 아기 사진을 또 올려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명웅 뿐만 아닙니다. 이 정규 앨범 발매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에서도 깜짝 영상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영상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정동원의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정동원 파이팅! 이라고 하는 영상 편지를 보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정규 앨범, 데뷔 후의 첫 번째 정규 앨범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정동원이 이제 홀로서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이 앨범은 만남과 이별 그리고 옛 추억에 관한 정서적인, 서정적인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정동원의 성숙한 보이스 그리고 호소력 짙은 가창력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11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아주 큰 인기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발매 일주일 만에 앨범 차트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2.1위를 차지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간단하지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동원 팬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대단한 트로트의 신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즘은 뭐 가요의 천재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많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동원이 발표한 정규 앨범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가온 차트 앨범 차트에서 일주일 만에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